안녕하세요. 대온트럭 윤대표입니다. 이삿짐 차량으로 많이 운행하는 익스탑 차를 매입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호톤 메가트럭 익스탑차 차량입니다. 2011년 5월 등록하였으며 현재 44만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탑차 차량은 이삿짐 운반 차량으로 많이 운행하는데요. 적재공간에 제약을 받는 차량으로 재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개드리는 차량의 재원은 길이가 6m20, 높이가 2m50, 넓이가 2350 나오는 차량입니다. 구매시 꼭 재원 확인을 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영상에 보시듯 탑 상태가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탑 높이가 낮아서 과감하게 새 익스탑으로 교체 구변 완료한 차량입니다. 탑 후변 시 물건을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연문까지 시공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탑 내부 역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신품 그대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익스탑차 차량은 장거리 운행 시 많은 하중이 타이어에 전달되는 부분인데요. 타이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에 보시듯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44만km 조금 넘게 운행 중이며 차량 정정비는 물론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하여서 보시는 순간 관리 잘 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치 문반 차량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 모톤 익스탑차가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 드리는 익스탑차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익스탑차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